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화원 성명교회에서 13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. 말씀을 전한 지도고문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며 13회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예수님에게 부른받은 평범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직전 회장 조신자 권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13회기 신임 회장의 화원 성명교회 허근영 권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. 신임 회장 허근영 권사는 주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빛으로 연합하는 한 회기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.